한 번은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니까 안얼굴이야? 그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치는 그 닭자 앞에서 밑잡을 빼?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 짜잘한 판에 얼굴 팔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텐데 검사님께서 나나? 감당 못할텐데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판을 키울거야? 판 다시 짜여서 팀플레이로 중계! 얼려들어! 어때? 재밌을 것 같지 않아?